자 여러분, 다들 모이셨습니까?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걱정하셨죠? 제가 하는 말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철저하게 폭망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의심하는 눈초리, 걱정하는 표정들 That's no, no, trust me and trust you 우리 인생 모두 시궁창으로 가봅시다 어떻게? 이 인생 폭망 특강으로! 선생님, 인생 망하려고 수강신청은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,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손가락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룩겟 미 이게 바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입니다 이 달팽이 경주에 돈을 거는 거죠 렛츠 기릿! 자 여러분들,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? 학원비, 알바비, 어머니, 약값, 끝! 베팅, 끝! 딸까 말까 딸까 말까 며추만 기다리면 도박도 끝! 달팽이가 한 발자국씩 기어나가면은 내 심장을 파고들어 극해라! 거기에다가 가진 돈을 싹 다 걸어버리면은 내 인생도 끝! 이 인생 얼마나 스무스합니까 불법 온라인 도박 있지만 쉽게 시작할수록 여러분의 인생도 빠르게 종료됩니다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중독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자, 여러분들 중독된 자세를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동작 우선 기본 자세부터 두 손가락으로 돈을 형상화시켜주세요 배팅, 자세 그만해야 할 것 같지만 판돈을 점점 키우는 올인 올인 이것만큼은 따겠지 하면서 가진 돈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난리 난리 반복 배팅 올인 난리 자, 이 마음 가진 그대로 쭉 도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후루룩 말하면 없죠 하하하하 자, 여러분들 중독으로 인해서 가진 돈 싹 다 날렸죠? 오늘 여러분들께 2차 범죄 꿀팀을 전수해줄 강사를 모셨습니다 자, 맞수! 아, 말라여서 반갑다 얘들아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럼 뭐 남의 돈을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뭐 어, 어렵니? 자, 예를 한번 들어보자 너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네? 그럼 물건을 하나 팔어 중고활도 알지? 네 선입금을 받아 그럼 내 물건 하나 넣어 네? 근데 여기서 꿀팁 내 물건 대신에 벽돌을 넣으면 어? 남의 돈으로 도박하게 클리어 조금 더 수위를 높여볼까? 집문서 팔아먹기 호적에서 파이고 침 넘어가고 인생 폭망하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지 2차 범죄를 잘 수행만 한다면 프리즌 철창행이 가능한 거란다 브라보 브라보 나이스 투 미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니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함께 한다면 인생의 총착력 그리 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배팅하세요 여러분들도 곧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저 먼저 갑니다 당신들을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및 조장체로 연행합니다 인생 폭망의 고속도로는 뭐다? 불법 온라인 도박 도박 달팽이 안 키우고 뭐해? 어? 도박? 학생이 돈이 어딨어 이런 거에 누가 빠져? 천원만 해볼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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